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성혜연씨를 모십시오. 요즘은 또 유튜브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도타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연 스킨의 초에서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다방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성혜연씨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성혜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 쪽부터 보도타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연 스킨을 초래해서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다방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성혜연씨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많은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이죠? 성혜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